만약에 니가 온다면 니가 다가온다면 난 어떻게 해야만 할지 좀 말할 수 없는걸 내가 바보 같아서 바라볼 수 밖에만 없는 것 나만은 외면할지도 모를 니 마음과 또 그래서 더 멀어질 사이가 될까봐 정말 너무 같아서 사랑한다 하지 못하는 건 아마도 난 남 뒤에 기다리는 나뿐에 그 아픔에 슬픈 남들인 두려워서인가 봐 두려워서인가 봐 두려워서인가 봐 역시 민경 노릇 곧